안녕하세요 전지신당 하정보살입니다 오늘 방송은 1957년 종류생 답디 분들에게 2024년 하반기에 찾아오는 마지막 행운 기회에 대해서 일곱 가지로 나누어서 해당되시는 분들을 태어난 음력 생활 기준으로 짚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만 상문부정, 서부정, 빙의, 피부정이 있으신 분들은 일곱 가지 행운에 해당되시더라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시거나 변동이 될 수 있다는 점과 개인의 전체사주에 따라 변동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1957년 종류생 답디 분들에게 2024년 하반기에 찾아오는 일곱 가지 복 행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전운, 재물운이 들어오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4월생 6월생 분들입니다 조상운, 조상원력으로 인해 금전운, 재물운을 잡을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조상운, 조상원력은 한국 전통신앙에서는 대운, 대바군에 속하지만 이러한 대운은 원한다고 아무 때나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며칠 밖에 없는 소중한 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께서 조상운, 조상원력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안타까울 때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2024년 하반기에는 조상운, 조상원력이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드셔서 성부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와는 다른 의미의 재물운, 금전운이 들어오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금전운, 음력 7월생, 8월생, 11월생 분들입니다 터운, 도다운으로 인해 금전운, 재물운이 들어오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터운, 도다운은 터와 관련이 있는 은은 복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터운, 도다운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시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분들이 터운이라고 해서 사업장 터나 집터만을 의미하는 것을 생각하시겠지만 터운, 도다운은 그보다 더 넓은 의미의 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금전행지운이 들어오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3월생, 12월생 분들입니다 금전행지운은 생각지도 못한 일로 금전행지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 관련, 부동산 관련도 폭넓게 해당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 흥재운은 업장소멸, 공덕사케 등과 같은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많은 분들께서 모르고 계실 수 있기 때문에 2024년 하반기에 들어오는 금전행지운은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2024년 한 해만큼은 방생 등을 통해서 손쉽게 업장소멸, 공덕을 쌓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4월생, 6월생 분들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운이 크게 들어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 분들은 2024년 하반기에는 부동산 문제가 생각보다 쉽게 해결될 수도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취득은, 매매원, 보상원 등과 같은 일반적인 부동산 문서원도 함께 들어오는 시기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관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1월생, 4월생, 10월생 분들입니다 문서운, 관운 등이 상승하는 시기이지만 조성원력, 조성의 도움으로 관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분들 중 최근 3년 이내 집안에 상문이 있었던 분들이나 운인 또는 가족분들 중 피부정이 있었던 분들은 역으로 관제 문제가 더 꼬이거나 해결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귀인은, 인간 화합의 운이 들어오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3월생, 8월생, 12월생 분들입니다 그동안 가족, 연인, 직장 동력, 거래처, 지인 등 대인관계에 있어서 그동안 오해나 갈등이 있었던 분들은 2024년 하반기에는 자연스럽게 오해가 갈등이 해소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 문제, 관제 문제, 금전 문제 등과 같이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을 귀인을 통해서 또는 귀인의 직접적인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변화, 변동 속 새로운 출발을 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2월생, 4월생 분들입니다 변화, 변동은 취업, 창업, 이직, 이사 등과 같이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2024년 하반기에는 직장, 직업과 관련된 변화, 변동 속에서 큰 행운과 복이 함께 들어오는 시기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찾아오는 변화, 변동 속에 조금은 적극적으로 그 흐름을 따라가셔도 좋은 시기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마 사업장 이전이나 집, 이사의 경우 이사 방향에 따라 길보다는 흉해 기운이 있는 방향, 방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57년 정유생 적디 분들께서 2024년 하반기에 잡을 수 있는 일곱 가지 복 행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복과 운이 있다고 해서 아무런 노력 없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과 더불어 신의 원력, 신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에 대해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2024년 하반기에도 항상 웃음을 잃지 마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길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2024년 하반기 감사합니다.